나 우리가 다 뒤로 왔어 자 오늘은 추노 우리 회원님들 배웠던 추노 장부랑 국이랑 같이 합주하는 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또 장부만 할 때랑 또 국이랑만 할 때랑 합주하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이니까 앞부분만 살짝 저희 한번 저랑 느낌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다 왜 안 해도 돼? 네 네 첫 왼쪽 2쪽 3쪽 양치 4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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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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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